유튜브 아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오늘은 열 번째 시대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소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에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가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심판의 막대기였다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슬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서만 읽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사를 보내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적극적인 구원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통전성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책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와 관련된 책은 바로 룩기서입니다 룩기서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은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으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 민족 속에 들어와서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혈통 속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시대 사무엘 상서도 또한 사사기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서 1장에서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나죠 한나도 바로 어떤 한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윗은 아닌데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자라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동일하게 다윗을 준비하고 출생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아래에서 괴롬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동일하게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원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블레셋의 지배는 다윗 시대 가서야 해결이 됩니다 결국 구원자 로스의 소명을 받은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 있으니 바로 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생물학적 불임이었고요 이방여인 루스는 이방여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은 불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준비되었고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영원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잘 순종하면 생명을 누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조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동일하게 대조되는 두 집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되는 두 집안은 순종과 불순종의 대명사로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화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서 앞으로 또 진행되게 될 열한기 상하서의 이야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가의 독특한 관점을 따라서 정리되고 편집되고 완성된 기록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가난이 정착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하게 되고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를 기록한 이 역사관은 어느 시대에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에 살던 역사, 역사를 편찬했던 그 집단들이었죠 그 역사 편찬 집단은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사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에 망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신명기적 기준에서 그들의 멸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 아래서 기록된 책들이 바로 요소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한기서인데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설이 된 사람들, 엘리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과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의 행위나 그들의 신앙이 판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기억해 두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서를 읽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난 화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블레셋은 결국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은 결국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확실한 마지막 최후 결전을 위해서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벡에서 벌어진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대군을 이끌고 에벤에셀의 진을 치면서 블레셋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초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천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것은 대략 한 20% 되는 군사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신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다가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이 법계를 참여시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에서 3만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거의 전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더 최악은 이스라엘은 전사자를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법계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은 신로에 있던 중앙성소를 파괴하고 이어 개발하는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를 하고 이 수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속국으로 만들어서 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철생산을 독점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서에서는 바로 독특하게 법계를 빼앗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서만의 독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아백전투의 배경은 빛이 약 10세기형인데요 이 빼앗긴 법계 마치 하나님이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고 계시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빛이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게 10세기형에 있었던 법계를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는 이야기가 종종 자주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AD 1세기 주후 1세기형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또한 세상에 내어주는 이야기 나오죠 법계를 내어주시고 성전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자 법계를 아주 의기양령하게 블레셋은 자신들의 가장 주요 도시였던 아스도스로 법계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성기고 있었던 신이었던 다권신전 안에 다권신장 앞에다가 법계를 놓아둡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권신의 온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등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법계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요 혹시 더 큰 재앙이 번질까봐 아스도스에 있는 사람들은 법계를 가드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좀 더 블레셋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드지역에 법계가 도착하자 전염병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옆동네였던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에서 동일하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을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아마 패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쥐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법계를 수레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소 두 마리 한 번도 멍해를 메워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 그리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실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새끼를 낳은 그리고 멍해를 메워보지 못한 암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실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도대체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가 스스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지 않고 계속 머물렀으면 우리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암소 시난 지역에서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길은 해발 50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경사 같은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새끼들은 울고 있고 한 번도 멍해를 메워보지 못한 이 소들이 인도자가 없는데도 이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음메 음메 울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스와의 전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스스로 승리를 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게를 영광을 되찾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습니다 벗개가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벗개를 아주 경망스럽게도 벗개를 열어봅니다 그러다 5만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깜짝 놀라서 기란야림으로 벗개를 보내서 아미나다 집에서 20년간 벗개가 안치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꽤 흐른 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탈취하여서 여기에 시원성을 세운 다윗이 벗개를 가지고 올 때까지 벗개는 아미나다 집에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엘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장성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개바에 수비대를 설치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에서 7장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 요하를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신명기적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 집회를 했던 지역들입니다 바로 길갈, 베델, 미스바에서 했죠 그리고 개 중앙에 개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바를 둘러싸고 빙빙빙 돌면서 수뇌부흥 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바로 미스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사무엘을 치기 위해서 개바했던 수비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수비대가 많이 죽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첫 번째로 승리했던 바로 그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런 미스바에서의 작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마 제사 만농주의, 제사를 지나면 적군들이 쫓겨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자기 자신들의 싸움을 위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승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던 작은 두 소년이 있으니 바로 다익과 요나단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는 고백들을 요나단 하게 되고 다익도 나중에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